이 하계함은 십자가 침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메게 베고 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더 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리 늘 찬송하면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깨여 일어난 후 둘 다 늘 쌓은 거 동받아서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죽게 떠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극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닿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당한데도 족한 운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앞의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의 방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돌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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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